오늘 비가 한 번 한 번 허리가 아프네 오늘도 뭐 힘든데 한 번 힘 내보죠 다 같이 지지개도 피고 자 신나게 가봅니다 오늘도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죠 가보죠 여기가 제가 하루에 여기서 짧게는 5km 길게는 10km씩 뛰는 공원이에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사람 많을 때는 아이들도 많고 이쪽 보면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곳도 있고 그쪽에 그러고 암벽등반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해가 지고 선선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도 지금 또 뭐 멋진 스케이트보드가 또 지나가고 있네요 저도 옛날에 스케이트보드 참 잘 탔었는데 틱텍이라고 해서 틱텍 이렇게 타는 거 잘해 주십니다 어쨌든 뛰어보겠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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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부족하긴 하지만